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게 가운데 무디로브를 찍는 무리 짠! 저희가 뭉쳤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리 담당이기 때문에 뭐 할 거야? 일단은 캠핑에서는 나는 일단 목살 목살이랑 찌개를 끓일 거야? 아니면 레토르트 그냥 가져와서 찌개 사서 촥 구워가지고 살게 밀가루는 내가 해갈 거니까 그건 괜찮고 목살 사야되고 햇반에 쌈 쉽지 않을까? 컵라면 컵라면 챙겨야 돼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배고파 100% 컵라면 후더가 끓여서 한입 먹고 좋아 좋아 그 다음에 텐트를 쳐야 돼 텐트는 몇 시간에 걸릴지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텐트를 치고 그리고 캠핑 갔는데 컵라면 보다는 끓여먹자 장작불에 장작불에 불 쎈 거 있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우정들은 내가 더 고생할 것 같다 고생할 것 같다고 이러잖아 나는 안 그럴 것 같거든 은근 또 두 명 다 언니병이 있다고 가구 죄송한데 잠시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? 귀엽다 루이드리로그에서만 볼 수 있는 벌레 내가 모기향 갖고 왔어 맞아 나 모기가 날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살짝 누가 이런 것도 있네 서있어도 되는 건가? 다 산거야? 응 돈 많이 들었겠다 이것도 중고로 사긴 했는데 뭐야 그게? 진짜 예뻐요 이거 어머 나무랜다 이게 진짜 피톤치즈다 모디로그를 찍는 루이디 이게 뭐예요? 이거는 타프고 안에는 일반 템스야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찍을지? 이거 찍지? 칼리스템인데 좀 찍을지? 이 영상 봤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 영상 봤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 영상 봤을 때 이 영상 봤을 때 떨려지마 셰키버터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딱 좋아 됐다 이거 저거 어렵게 묶어놨나? 제법 즙 같은걸? 노루국냉이버섯 같은걸? 그치? 내가 아까 보기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 고기를 나 알고보니 이 버섯은 독버섯으로 많은 야생동물에 장난을 피하셔러 누구 박수 야 진짜 아늑해 좋아 언니 이제 저거 다리조림만 이럴려고 힘쓰는 애가 있는거야 이럴려고 힘쓰는 애가 있는거야 이럴려고 힘쓰하는거야 우와 우와 문서야 멋있다 탈도 찌는 번 몰라도 괜찮아요 무시다 무시다 사연법만 있으면 꽃은 달리네 무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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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니 무시다 무시다 우리 언니 가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아 뭐 이 산속에서 30년을 살았다는 그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와 야 이거 멋있다 다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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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전구를 기우는 이루다씨 그리고 라면을 먹고 준비를 하는 그냥 바로 고기 구울까 그럴까? 바로 고기 구울까봐 지금 바로 고기 구워서 먹어갔어 다들 배고플거 다들 배고프죠? 그러니까요 나 지금 먹을 준비하잖아 지금 나에게 임무를 주워받았다 담새를 덴탄에 넣으라는 산에서 30년한 산 산이 들렀어 아니 뒤에 진짜 산에 싸는 사람 나 터졌어요 나 헤어질게 야 휘었어 가스 냄새 얘 안에 힘으로 눌러가지고 근데 망가지진 않았어 망가진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설거지 한번 해볼까? 응 식기도구만 제가 따뜻한 콜라에게 임무가 치 licensed 산업주의 설거지는 자신 fat 너ace 선거는 한 Victoria 데 굽자 Host 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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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 석 아까 먹고 말하니까, 무다야.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우리 지금 먹는 것도 있지? 우리 안 맛있을 수가 없지? 원래 못 온 게. 맛있어. 눈물 흘리면 대박이겠다. 라면 맛있어서. 아니, 우리 이거 찌는 게 주바둥처럼.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. 어디 가서 나중에 아는 척 해야지? 야, 야, 그거 땅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안 돼. 비스듬히 꼬지 않아? 야, 맛깔나게. 진짜 이거 찍어야 된다. 약간 이미지는 거의 감자탕인데? 그러게. 아, 내가 뭐 하나 챙겨오긴 했는데. 근데 여기 보면 맥주 있거든? 아, 진짜? 나 한 번 할까? 근데 이거 뭐지? 일단 고기 먹을 때. 먹으면 좋긴 한데. 지금 땡겨. 지금 땡겨.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른 게 아니에요? 색깔이 똑같은데? 색깔이 똑같은데? 하나는 염주가 있었는데? 제가 여기 예쁘게 좀 좋아. 어, 나 레몬 먹을래. 나 자몽 먹을게. 나 레몬 좋아. 나도 자몽 먹을게. 그래. 아, 이렇게 갖고 와서? 응. 딱? 응. 괜찮은 거야? 다시, 다시 찍어야겠다. 이렇게 채워도 되는 거야. 은서가 해줘. 나 오늘을 위해서. 나 오늘을 위해서. 어제 엄청 열심히 운동했다고. 이 소리 크크 하는 거 내가 담고 싶어. 표정 뭐야. 지대로네. 아, 취했다. 무다르 빵 회뜩. 식료수 같아. 과일, 과일 향량. 이거 콜러야. 진짜 맛있지, 이거? 달아 엄청. 응. 주스 같아. 딱 우리 또래 여자들이 먹기 좋아. 소소소. 아니면 오리캠 주지, 그냥. 아아! 아아! 빨리 좀 해. 어떻게 먹자마자 이렇게 바로 졸리는 게 있을 수 있나? 진짜로. 나 먹으면서 졸려. 나 먹으면서 졸려. 알아놓지 않을까 싶다. 팩팩 알아놓지?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맛있어. 검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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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여기 안 나와. 그러니까. 조금만 있다. 여기 안 나와. 아니. 누울 건데 지금 여기 넌 뷰도 좋고 지금 이제. 바람도 나와. 한 실은 놓고 이제 딱 맥주 마시면서 딱 있는 거지. 또 다. 이건 뭐야. 우리 고구마 지금 넣을까 그러면? 근데 그럼 고기 먹기 전에 고구마 먹는 거야? 아니면 좀 더 오래 걸리려나? 고구마가? 고구마 오래 걸리지 않나? 고구마 ولا와 먹기 전에 고구마. 고구마가? 일단 고구마는 고구마 그 다음에 이거를 넣자. 아? 안 뜨거워? 매울뜨거워. 물을 다르는... 너야! 물을 다르는 여자야? 사실 이걸로 이제 고기는 슬슬 해야 되는데. 내가 쓰더니 아니야. 언니만 괜찮네? 나는 괜찮은데 먹고 오는데 좀 맑은데 이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러더라 우리 삼시 세끼가 아니라 삼시 한 끼야 지금 지금까지 삼시 세끼를 먹지를 못하고 삼시 한 끼 라면도 먹었습니다 생년거 반에 반도 못 먹을 거 같아 아니 좀 있으면 고기 팍 땡길 거 같아 나 지금 슬슬 다시 배고파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때우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다 적극적으로 임하던 행동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계속 기울였는데 집게 어디 갔냐 어 방금 진짜 뜨거웠어 귀를 내가 아까 저기 칼 걸어놨는데 내가 아까 저기 칼 걸어놨는데 내가 모르겠어 그것도 호예로 놔야되나 그것도 호예로 놔야되나 그것도 호예로 놔야되나 응 어 갑자기 좀 멀어져 언니 이거 이상해요 카메라가 내가 이상한 건가 언니 이거 이상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난 지금 저기 분위기 있게 나오지 않아 이거 내 얼굴 아니야 지금은 션 메이크업 받아도 나 지금 이상해 막 여보세요 tactile 오징어 게임 아니야 그럼 나 바로쟌 가능합니다 어 은수야 은수야 무서워 저거 저렇게 됐네 저 날개 저렇게 됐어 내가 소금을 어디다 넣었더라 그만해 나 무서워 어디다 넣었더라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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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가 무섭대 우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자 맥주에 오징어 짠 홍자 맛있는데? 응 이거 자몽 냄새가 너무 좋아 내거 언니는 맨날 라임 좋은 라임 레몬 고구마가 다 탔 어 탔어 고구마만 빼고 얘는 아예 탔는데 이거 안을 열면 까면 다를 수도 있어 그래 바위 한번만 이게 뭐야? 어땠다 고구마 안될 것 같아 버려둘 것 같아 냄비 냄비 주세요 아 이거 감성 오프 짭 순두부찌개 레시피 가나요? 나 순두부찌개 제일 좋아해 근데 순두부찌개가 순두부찌개 할게 없어요 그대로 있는거 갖고 왔어 밀키트요? 감성은 있지만 힘들었고 불멍기계를 왜 파는지 알겠다 뭐 잘라드려요? 이것만 여기 밑에 자르고 씻고 나는 오늘 씻기만 하네 야 이거 고구마 완전 잘 익었다 그게 언니 스타일이다 나는 옛날부터 고구마 잘 안먹었어 진짜? 아 아 아 그래야 맛있지 뭐 톡톡 털어서 먹어 고구마 고구마 털어 틀었어?! 근데 털어서 먹었어 엄청 맛있는 분식집이 느낌나는 로나 진짜 귀엽게 나와 그 맛있어 분식집 느낌 나는 그런 맛이 너무 맛있잖아 대박인데? 안 지워야겠다 이 사진을 질투 나와나? 이쁘게 나오면 안 지워나네 아니야 내가 구울래 어때? 더 넣지 않아? 근데 술듬 안 넣을 거야? 또 맵다 아 여기다 넣어 여기 아이스박스 여기야 여러분 한 입씩 먹어보세요 또 찍어줄 거 아니야? 찍어줄 거야? 네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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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대박이야 미스터씨 어머 휴가야? 어 대박이야 대박 완전 불맛 난다 탄맛인가? 나 인생국이야 미쳤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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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땡겨 이거 갖고 가 갖고 가 갖고 가서 야 이거 버섯 그 향 쫄겠다 짠 짠 짠 짠 다 먹다 먹어봐 응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응 레몬 너의 고추로 다 죽이려고 응 이런 날 나의 계획이 들켜버렸군 미쳤어 모두가 귀찮다 나 응급실 가야 될 거 같아 앞으로 미안해 애들아 아니 일단 여기에 옮겨둔 아 나 고기 너무 잘 굽는 거 같아 큰일 안 해 고기 잘 굽으면 앞으로 땀에 가서 좀 굽어야 되는데 아 나 안 먹어서 아 나 아파 유니버스 솔직히 잘 굽긴 했어 대박이에요 어머 어떡해 이거 허브식 고기에 뿌린 마법의 자료 내 뼈장 먹으면 바로 먹어 아 아 나 수전증 있어 뭘 먹을려는 거야 아 얘는 아직 한참 남았네 아 아 맛있지 맛있다 어 내 뼈장의 무기를 한번 꼽아야겠다 이쯤에서 초콜릿인가 비니? 응 색깔 해봐 어머나 어머나 고기 미쳤어 원래 먹어본 자가 저희 잘 굽는다고 너무 잘 굽어 나 좀 편하다 고기 잘 굽는 사람이랑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기회가 안 와서 그렇다 정말 잘 굽어 그렇네 고깃집 따님이 계시니까 내가 또 어떻게 맨날 고기 구울 때마다 야 여기 고깃집 딸 있어 맞아 내가 어떻게 명암도 못 내밀었지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아 맛있다 짠 나 이제 없어 진짜? 나도 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마늘 안 갖고 왔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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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새끼리 있는데 내가 마늘 가져가야지 이렇게 가져왔네 원래 다 그래 하나씩 두고 와 가져가야지 이렇게 다음에 까먹었어 근데 같은 모양이다 뭐가? 우와 너무 신기해 근데 뭐 산짐승이 내려오진 않겠지? 내려오면은 뭐 여기 호랑이 있잖아 내려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어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걸로 하는데 일단 차에 타야겠지 호들어 펴면 도망가지 않을까 일단 차에 타고 차에 타고 못 타면은 어쩔 수 없어 버리고 가야지 누구라도 살아야겠다 다음 고기도 꺼낼까? 응 우리 닭꼬치는 언제 먹어?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아 나중에 또 후식 느낌으로? 맥주 응 어머 하나였어 오오 근데 좀 센데 아니 이건 저거라면 그치 별로 안 세 고가 낫다며 뭐라 그러지? 고수 고수 이 집게에 자꾸 내 팔에 나랑 보통 먹을 때 설언니 반캔 먹고 맞아 근데 이거 먹기 편해 나는 엄청 꺼꺼 마시지 않아? 아니 레몬 맛이 나 진짜 루다언니는 엄청 꺼꺼 마셔 레몬 맛이 더 맛있네 맛있어 레몬 맛이 더 맛있네 달아 달아 엄청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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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샤웬 머크스피스에서 뱀 마운 거 샀는데 뱀? 인터넷에 응 우와 이제 반 되니까 이쁘다 우와 그리고 저렇게 쌓았어 위로 예쁘다 고맙네 먹어봤어 응 이게 뭐예요? 이거 먹어봐 이 구운 마시멜로에 크래커 이렇게 올려서 쌓았어 이렇게 누가 크래커는 먹어봐 누가 크래커는 그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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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 옛날에 그 노래 후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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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생 때 아닌가? 맞아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못 먹어 으쌰 그거 이제 못 먹어 왜? 너무 죄송해요 이거 버리자 야 무슨 징그러워 가위바위면서 지는 사람 야 두 개 버려 여기 쓰레기 했어요 그대로 아니 그것도 같이 버려 제가 다시 한 제대로 먹어볼게요 어 살짝 은은하게 알지 느낌 미디움 레어? 어 미디움 레어 이렇게 살벌하게 해 미디움 레어 오케이 와우 야 너 자고 잤다 내가 한 번 해봐 나 먹어볼래 먹어봐 난 더 익혀줘 난 웰던 좋아해 넌 웰던이야? 난 미디움 웰던 우와 맛있어 맛있어요? 응 근데 웰던 하다보면 그렇게 석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맞죠? 근데 조금만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왜요? 이거 먹으니까 물이 돼 쫄깃하지 않고 물? 살짝만? 응 맛있어 그래 아 진짜 물이다 응 물음울하다 응 야 이거 써봤다 난 내가 쌀포로 구워볼래 아 이거 그거 있잖아 그 버섯 버섯 내가 구워볼래 왜? 어 언니 입술 뭐 묻었죠? 뭐 묻었어? 뭐 묻었어? 겁나 귀여워 뭐 묻었어? 뭐 묻었어? 겁나 귀여워 뭐 묻었어? 나 이거 먹어보겠다고 빨리 빨리 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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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하지마 나 나 아 그치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토매 어 손 아 온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